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24년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좀 변화를 주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닉네임을 강조하여서 개인 채널인 것을 어필했지만 무슨 채널인지 알기 위해서는 영상을 보거나 채널을 들어가야 알 수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채널명을 아주 직설적이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스카로시라는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앞에 이 채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 아이마스 아카이브, 2018년 채널과 블로그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아이돌들과 아이마스에 대해 알려주는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이름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블로그 역시 같은 이름으로 변경할 것이며 변경 시기는 영상이 올라가는 날 바로 바뀔 예정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샤니애니가 종영하기 직전까지 주 2 업로드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24년 1월 한 달은 주 1회를 할 생각인 게 약간 쉬어간다 보다는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이브본도 세이브본이지만 당장 24년에 최애아이 2기가 나오는데 아직 애니도 못 봤고 샤니 콜라보 스토리도 못 봤거든요. 23년 2분기는 유149, 3분기는 업로드 주기 채우기, 4분기는 밀리에니 현생 때문에 좀 바빴다 보니 취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네요. 2기 방영 전에 각 콜라보 스토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 좀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1월은 주 1회를 하고 2월 중순부터 위 업로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처럼 아이돌 소개를 계속 이어가면서 중간중간 유149 관련 영상도 제작하며 슬슬 단체곡 리뷰도 등각 중입니다. 아이돌 전원의 소개가 끝나면 유닛 소개와 유닛곡 리뷰 쪽으로 넘어가며 좀 시간이 흐르면 이전에 만든 구 아이돌 소개 영상도 한 번씩 싹 리메이크할 예정이지만 아이돌도 많고 양상된 유닛이랑 곡이 많기 때문에 아마 리메이크 작업보다는 유닛, 악곡 중심으로 콘텐츠에 집중할 것 같네요. 다만 너무 오래된 영상은 199명 소개가 끝나기 전에 한 번씩 싹 리메이크 작업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아마 2020년도 이전 영상들을 중심으로 중간중간 짬 내서 하지 않을까 하네요. 여유가 있으며 이전 신데렐라 걸쳐 소개 영상과 함께 데레스테 가이드 영상도 리메이크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이돌 소개 리메이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유닛곡 리뷰와 유닛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밀류도 신데렐라처럼 중간중간 밀류애니와 관련된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며 나아가 밀류인 라이브 소개 영상 리메이크 유튜브 자체가 안정화에 들어가면 계속 고민했던 올스타 소개도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이돌 리메이크와 악곡 리뷰에 집중할 것이며 리메이크가 끝나면 그리때부터 만들어진 유닛들도 소개하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이전 밀류시다 가이드 영상도 리메이크할 예정이고요. 일단 주피터와 류보다 먼저 46명의 아이돌 소개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피터 멤버와 류 소개 영상을 만들어서 49명의 아이돌 전원의 소개 영상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주피터와 류의 경우 올스타급의 서사가 있긴 하지만 사이뎀으로 넘어오면서 스토리가 안정화되었기에 쉽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마지막에는 이 4명도 제작할 겁니다. 아이돌이 끝나면 유닛 소개와 사이코 프로듀션과 사이마스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원 야마무라켄 사장 사이토 타카시 소개 이쪽이 끝나면 사이마스 애니도 리뷰하며 프로듀서도 할 예정입니다. 후에 사이스타로 공개된 단체 곡들도 리뷰할 예정이긴 하지만 사이마스의 경우 이제 스토리가 유료화되었으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앨범 구매 혹은 아소비 프리미엄 등록 아니면 스토리를 돈 주고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애니까지 끝나면 앞으로 사이마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네요. 스토리를 돈 주고 구매하는 법도 있겠지만 앨범 연동 스토리는 무조건 아소비 프리미엄 등록이 필수 이렇게까지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자니 게임이 없는 사이마스는 진짜 가벼운 마음보다는 진짜 순수하게 이 시리즈를 좋아해서 꾸준히 스토리도 구매하는 하드코어 유저가 아닌 이상 지속적인 관심과 즐거움을 두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유튜브는 수익 자체를 창출할 수 없는 콘텐츠들이 다수라 지속적인 스토리 투자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마스 영상의 경우 소재가 떨어지면 진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스토리가 중심인 샤이넬 커러즈의 경우 그란드와 슬로그 리뷰가 끝나면 과거 스토리, 스텝과 단독 라이브 과정을 다루는 랜딩 포인트를 소개할 것이며 이것이 끝나면 샤이마스 아이돌 소개 리메이크와 함께 유닛 시나리오 스토리 리뷰 및 감상평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유이카는 그 부분이 필수라 생각해서 계획이 전부 끝나면 바로 유이카부터 달릴 생각입니다. 동시에 샤이넬 커러즈 소개도 리메이크와 중년간 공개된 단체곡 앨범의 커플링곡 리뷰까지 샤이도 아직 할 게 많네요. 거기다 앞에서 말한 채의 아이 콜라보까지 또한 스토리상 시즈와 루카가 분류된 시점에서 시즈는 시즈만의 독자적인 이야기를 진행할 테니 스토리보다 시즈 자체에 유닛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니치카의 경우 중요한 떡밥 중 하나인 아버지와 야쿠무나미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쪽이 풀릴 경우 관련 영상을 만들며 동시에 루카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코멘틱의 이야기 역시 츠바사와 아마이의 이야기의 접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다룰 것입니다. 거기다 이번에 나올 코멘틱 시나리오도 있다 보니 코멘틱은 이전 시즈 영상처럼 유닛 스토리와 루카를 중심으로 제작하며 나아가 츠바사의 이야기는 변호사 나나쿠사 야쿠무나미를 주의점으로 계속해서 제작할 것입니다. 샤니 스토리 영상의 경우 샤니송보다는 앤자마스를 중심으로 진화할 것이며 샤니송 스토리의 경우 부가 설명이나 기타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경우에 언급함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날 것 같네요. 그리고 24년 아마 2분기부터 시작되는 샤니애니 리뷰는 당연 애니가 끝나면 뉴149, 빌리애니처럼 관련 영상들을 만들 예정이며 샤니마스 미디어에서 등장한 프로제도 다룰 예정입니다. 아마이 사장의 경우 기본적인 소개와 과거 이야기 소개 후 지속적으로 스토리와 떡밥이 나오면 정리해서 계속 제작할 겁니다. 여기까지 24년 유튜브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24년은 아이마스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 23년은 진짜 다양한 사건 사고도 있었고 안 좋은 소식도 많았지만 올해 24년은 진짜 다양한 것을 해주고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하네요. VR 라이브의 경우 잘 데뷔했으면 좋겠고 사이마스의 경우는 좀 가까이에서 콘텐츠를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스토리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